안녕하십니까. 기말 발표를 할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z는 a 플러스 bi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지는데 위의식 z에서 a가 실수부고 b가 허수부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모두 실수입니다.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문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입니다. z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 두 직선은 대칭을 이루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들은 켤레 복소수의 예시입니다. 7 플러스 5i, 7 마이너스 6i, 5i, 7의 켤레 복소수는 모두 허수부문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지수함수는 오일러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오일러 공식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도 불립니다. 이 오일러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로는 복소수 지수를 정의하는 데 출발점이 되며 삼각함수와 지수함수에 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e는 자연 로그의 미친 상수이고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i제곱은 마이너스 1 허수단위, 사인, 코사인은 사인, 삼각함수의 사인과 코사인 함수이다. x의 파이를 대입하여 e의 ipi승 플러스 1은 0이라는 오일러 증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iy를 x,y와 같이 직교자표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극자표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x 플러스 iy는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ir 사인 시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오일러 공식을 응용해서 삼각함수를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면 혹은 공간의 도형, 입체, 위치관계 등을 사상 혹은 변환할 때 변환 후 이전 개체의 각도가 보존될 경우 즉 변환 전과 변환 결과의 서로의 대응각이 같을 경우 이를 닮은 변환, 회전, 반전 등의 변환 역시 등각사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면에서도 사용되는데 공면 A에서 공면 B로의 사상이 1대1 연속이고 A 위에 두 곡선이 이루는 각과 이 곡선들에 대응하는 B 위에 두 곡선이 이루는 각이 항상 서로 같을 때 이를 등각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사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Z는 X 플러스 IY로 이루어진 복소평면과 Z를 변수로 하는 다양한 복소함수 W는 FZ 즉 주어진 Z 영역을 FZ에 대응시켜야 됩니다. W는 Z의 이승을 사상시킨 모습입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Z 플랜이 W 플랜으로 사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X축과 Y축이 각각 U축과 V축으로 변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 평면에서 어떤 곡선 차이의 각이 W평면에서도 그 크기와 방향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등각선은 F'Z는 0인 인계점을 제외한 부분에서 성립합니다. Z와 W를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사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Z제곱 극자표계 Z는 R2 Iθ승 W는 Z제곱은 R2 Iθ승의 제곱은 R제곱 E의 I2θ 크기는 R제곱이므로 크기는 제곱만큼 각동은 E의 I2θ이므로 2배 커집니다. 리만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전체 평면에 진 부분 집합인 두 단순 연결인 영역 사이에는 각을 보존하는 1대1 대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 대응을 보통 리반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비우스 변환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이란 확장된 복소평면에서 다른 확장된 복소평면으로 사상시키는 것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리만구의 자기 동형 사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동형 사상은 대상의 모든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사상함으로 이는 대상의 대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모든 자기 동형 사상의 집합은 그 대상의 대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동형군을 형성합니다. 즉, 메비우스의 변환이라는 것은 리만구면 상의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로 정의됩니다. 복소평면 위의 직선 또는 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의 메비우스 변환 F에 대해서 함수의 상을 생각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대입을 통한 문자식 정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비우스 변환을 시킬 때 다양한 경우의 수입니다. 평행이동을 할 때 Z는 Z 플러스 C분의 D가 되고 반전은 Z분의 1 확장 및 회전은 마이너스 C제곱분의 AD-BC 곱하기 Z 또 다른 평행이동은 Z 플러스 C분의 A가 됩니다. 메비우스의 변환의 성질은 원이나 직선 등을 모두 원이나 직선으로 사상합니다. 방향과 각도를 보존합니다. 교차위를 보존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